창가에 서 있네 밖에 비어오네 계속 차가운 같은 게 들려서 귀가 피곤해 탁다박타박타박 어린아이들이 뛰노네 물뚱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수영해 손잡고 다니던 우리 동네 기억해 난 요즘 시국대도 없이 걱정해 가끔 보면 나는 어리석고 멍청해 너처럼 나도 것만 봐서 멀쩡해 저 사람들은 내가 노래하길 바래 뭐든 이야기하길 바래 나는 나는 할 말이 없어 없는데 위로되어 주길 바래 내가 뭔가가 되어주길 바래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보컬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 entra 원하는지 궁금해 내가 노래하길 바란 모든 이야기 하길 바래 나는 나는 할 말이 없어 없는데 위로되어 주길 바래 내가 뭔가가 되어주길 바래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